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으로써 실전에선 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기온 1급조차 이 모양을 폐로 잡는데 이참에 폐없이 깔끔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.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폐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폐가 무조건 먹여칠 것입니다. 그러면 이건 폐구나 하고 평생을 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. 아 그러면 안되겠죠? 이참에 폐없이 깔끔하게 잡는 거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넘어가고요. 백이 먹여치기 할 때 습관적으로 이걸 따서 그래요. 따지 말고 앞으로는 요 따고 술을 드십시오. 아 상대방 상당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. 어라 이게 뭐야? 그럼 백이 어딜 볼 줄 아냐? 둘 데가 없는데? 이거 딸까요? 아니 따면요. 혹은 딴 데 둬도 죽었어요. 둘 데가 없어요. 이때 여기 놓으면요. 빨리 잽싸게 매화 육궁도를 만들어요. 그러면 이걸 따면 먹여치고 이걸 따면 치중하고 실컷 많이 땄는데 다 돌아가셨어요. 아 이렇게 많이 따서 기분 좋은데 다 죽었네요. 그래서 자 요렇게 넘어가고 먹여칠 때 앞으로는 이거 따지 말고 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싹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요런 수를 알아두시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. 폐라고 해서 이제 여유있게 폐를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빠져버리면 기분이 상당히 잡지죠? 자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